안녕하세요. 국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아침에 신문기사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제목에 눈길을 두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신년수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독일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데 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독일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데 그 다음은 적지 않았지만 예상건대 한국은 뭐하는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는 사례가 많다. 신년수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최근 가장 흥미로운 정책 실험은 독일의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관심이 급증했다. 독일의 실험은 11월까지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를 받아서 이 가운데서 120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3년 동안 연 6천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고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380명의 대조집단과 비교하는 것이다. 독일 최대 연구소 중 하나인 독일 경제연구소인 그리고 퀄런데 등이 함께 참여한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의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다. 경기도는 모든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수당을 주고 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다.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서 정책의 과학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신연수 논술위원회 글 가운데서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이 멈춰 서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엔 선진국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논의에서 과연 한 국가가 지불 여력을 갖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하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런 재원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만 65세 노년층에게 지불하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액이 2021년도만 하더라도 단일 복지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19조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2021년도에. 10년 뒤에는 34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병호 tv에서는 30만 원에서 하위 50% 혹은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 원씩 더 주더라도 그 재원이 수조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내보는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34조 원으로 기초연금 수령자가 무려 현재 584만에서 918만 명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허덕거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정도 주자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런 지불 여력 경제 살림살의 형편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국가 채무 기준 D3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국가 채무액이 1290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6.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D3라는 것은 주황정부부채, 지방정부부채, 비영리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업부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미 천도를 넘어가지고 66.9% 정도 되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런데 계속 정부는 D1,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채무하고 지방정부채무를 합친 것이 국내 총생산의 43.7%밖에 안 되니까 840존 정도 되니까 돈을 더 써도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아무튼 1997년과 98년에 걸쳐가지고 자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한 그런 기억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독일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데 독일은 부자 나라니까 독일은 저축도 많고 그럼 한국은 독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럼 제목인 독일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데 그럼 한국은 실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불하는 그런 노인기초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허덕허덕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십만 원씩 그렇게 돈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행편 우리가 지금 찬 상황 같은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사실 지불 여력이 없는 거죠. 독일만큼.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야당이 정책계에 중요한 의제로 넣은 것은 정치인들이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의제를 선점해야 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그런 여유가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저는 기본소득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추계치를 조사해놓은 걸 보니까 40만 원 지불하는 경우 50만 원 지불하는 게 천문학적인 그런 수십조 수백조 정도 되는 그런 재원을 어떻게 염출하겠냐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행편을 잘 챙겨서 행편에 맞는 그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훗날의 화근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